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장소가 좀 생소하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좀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빌캐스트라든지 이런 녹음 방송도 할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할 내용은 어저께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그 안치아님의 건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안치아님의 노래밖에 몰라요 노래밖에 모르고 사실 제가 90년대 생이어서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빌딩 전문가 입장에서 빌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에 총 3채 있으시더라고요 3채 있으시고 연희동에 집이 한 채 있으신데 그 3채 중에 한 채는 그 연트럴파크 있어요 연트럴파크가 이제 센트럴파크라 그래서 연남동이랑 같이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중간에 공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상권이 제일 비싸고 연남동 중에서도 제일 비싼 곳입니다 그 연트럴파크 바로 옆 건물 네 바로 옆 건물을 그때 당시 딱 오르기 시작한 시점에 산 것 같아요 2016년도에 24억 2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대출은 한 15억 정도 받았어요 취득세 감안하면 한 10억 초반 정도 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등기사항전문증명서를 받지만 일단 가족을 다 꼈어요 자녀까지 일단 이렇게 매입하는 이유는 절세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액이 생기면 자녀분한테도 이제 뭐 증여에 대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절세 목적으로 좀 이렇게 가족들을 많이 넣거든요 세율 구간도 좀 낮아집니다 뭐 소득 구간이 5억에서 10억 사이다라고 하면은 42%인데 이 지금 이 금액을 4명이서 나누면 또 세율 구간이 낮아지거든요 어찌됐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엔 원래 이제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이분이 증축을 하셨어요 그 다음 1층에는 지금 편의점이 있고 일단 위치가 너무 좋고 이거 증축했는데도 건물 모습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대지평단가로 봤을 때는 한 3,000원 정도에 샀거든요 지금 시세는 한 두 배가 넘습니다 한 7,000에서 8,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다음 이제 연남동에 있는 건물은 이 지금 두 채는 다 신축했어요 요거는 이제 자녀분들은 따로 안 넣고 와이프 분이랑 같이 이제 공동명의를 매입한 건데 어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놀랬던 게 어 건물을 진짜 돈 많이 드렸어요 네 제가 딱 봐도 돈을 진짜 많이 드린 것 같고 지하를 일단 2층까지 팠습니다 어 지하 이거 파는 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4층에는 옥상 정원을 또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량이 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하 2층에 지상 8층 건물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에요 위에 층 면적이 되게 작은데도 층을 엄청 높게 올려놨어요 5층이 넘어가면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무려 8층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도 보통 1층까지 파는 지하 2층까지 파 놓고 요게 거의 대지가 100평 정도 되는데 옆면적이 무려 300평입니다 코너에 있는 건물만 해도 가격이 엄청 날 것 같아요 뭐 예상컨대 뭐 한 90에서 100억 정도 이 건물만 착공도 2년 걸렸어요 2년 건물 짓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15일날 이제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 승인 일자가 2019년도 12월 24일입니다 건축비도 좀 굉장히 많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분이 이제 매입하시고 나서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공동담보로 그게 채권 최고액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한 38억 정도 이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신축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 옆의 건물도 좀 비슷하게 지어놨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좀 이슈가 많았던 거죠 불법 건축물 요게 지금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돼서 지금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네요 요것도 이제 지하 2층까지는 팠고요 그리고 요거는 8층까지는 아니고 6층까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두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연결한 것 같거든요 브릿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위반 내용 보니까 원래는 2020년도 7월 28일날 위반 건축물이 처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1층에 근생 부분에 한 15제곱미터 한 4.5평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3개월 뒤에 위반 건축물이 해제가 됐어요 2021년 1월 15일날 다시 적발이 됐어요 똑같은 부분 그러니까 1층에 근생의 15제곱미터 그래서 무단 증축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됐고 거기 이제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안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냥 예상컨대 15제곱미터여서 뭐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은 크진 않아서 납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이행강제금 내면 계속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똑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공간을 썼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그거를 되게 철거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퀴를 달아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철거를 한 다음에 그 공무원 분이 현장에서도 보거든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위반 건축물이 보통 해제됩니다 해제되고 나서 또 설치해요 그래서 했다가 해제하고 했다가 해제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그 이상의 뭔가 행정처벌은 없긴 하거든요 뭐 벌금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뭐 그런 법안이 새로 생겨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분에 대한 그 또 잘 모르고 그냥 빌딩 투자만 봤을 때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트로파크 있는 것도 올라가기 전에 그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을 되게 좀 저렴하게 매입했고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2.5배 이상 올랐고 그리고 그거는 증축도 했잖아요 그 2층짜리 주택을 증축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심지어 신축을 했는데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진짜 최대의 활용을 한 것 같거든요 최대의 활용을 했고 저도 이면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정도로 진짜 빡빡하게 지은 거는 저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건축비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